Q. SEMIALO BODY 조그만 세미알로우 바디를 보면 참 뭐랄까 장난감 같기도 하구요 참 재밌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 스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339 바디 사이즈인데요 335에서 33 정도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기타죠 제가 처음으로 만점을 줬던 기어가 ES339 프로이기도 하구요 워낙에 범용성이 좋고 예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균형에서도 이제 오늘은 카지노 쿠페 네 그렇죠 쿠페 2인승 자동차 색깔 참 노스탈직하게 칠했네요 아 너무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아주 이 녹색이 그냥 녹색이 아니고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녹색이라 노스탈직 그린 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야 정말 예쁩니다 진짜 이쁘네요 일단 뭐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도 군침을 흘릴만한 그런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거는 아니에요 익스클루시브 리테일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여기저기서 구하실 수 있는 기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워낙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타라 한번 눈여겨보실만한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키로수를 아까 써놨는데요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가 91만 천원에 32% 할인이 적용이 돼서 61만 9천원 아주 싸네요 이것도 저희가 90만원대와 60만원대로 점수를 나눠서 한번 드려볼게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5레이어 5겹짜리 합판으로 만든 탑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미네이티드 메이플이고요 넥이 1960년대 슬림 테이퍼드 마호가니 넥이고 지판이 로즈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이 디자인에 이 색깔이 과연 로즈우드가 맞냐 이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다 로즈우드래요 그래서 로즈우드라고 일단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에본이나 리치라이트 같은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로즈우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손에 까만거 묻어나는게 이게 약간 뭐 위에다 뭐 더 치안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펙상으로는 로즈우드가 맞습니다 네 머신헤드 디럭스 스몰 메탈버튼 14대1 기업이의 머신헤드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너비 1.68인치 이미테이션 본넛 12인치 지판공율에 22 미디엄 점 부플에 24.75인치에 네 전형적인 깁슨류의 쇼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넥 픽업은 P90R 브릿지 픽업은 P90T 네 그리고 넥 볼륨 넥톤 네 그리고 브릿지 볼륨 브릿지 톤에 3.52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락톤 튜너미티 쿠페 트레피즈 브릿지가 스페이스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죠 뽑아주시죠 이건 짧... 이건 108은 아니겠죠 하지만 102 102 많이 가볍죠 굉장히 가벼운데요 이거 약간 좀 기준이 지금 좀 망한 느낌인데 너무 무겁고 너무 가벼운 거라니까 네 0점이 지금 확 흔들리네요 네 선생님 써놓으신 거죠 네 3점 몇 킬로라고 써놨다가 고쳐서 다시 써놨어요 네 소주대냉면 아니 소주대냉면 아니죠 네 몇 킬로 몇 킬로? 2.94 3.18 이게 또 잘못하면 또 가운데 거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거 왠지 또 우리 아까는 150g 차이로 무승부였는데 이번에 또 가운데 만나는 무승부 2.75 우와 진짜 가볍네요 이건 너무 가볍다 가볍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곤 상상은 못했습니다 아까 거의 1kg 차이네 2.72요 가볍어도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이거 43 43 77 43 77 엄청나네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리뷰할 거라고 이제 카톡이 오는데 그걸 이제 최피디님이 이제 보내잖아요 네 네 네 리스트를 보내주시죠 리스트를 보내고 좀 좀 공부 좀 해갖고 50점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했고 딱 보는데 진짜 그게 킬로수가 안 나와 있더군요 네 안 나와 있습니다 킬로수가 있는게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가끔 있더군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파운드로 네 아 그래서 우리가 킬로수 재는게 참 그렇죠 유의미한 행동이구나 굉장히 다른 데서 시도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 조금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게 작다고 이렇게 에피폰 소리가 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이게 되게 우렁차고 오우 오우 부들부들하고 오우 중저역이 많이 강조가 된 소리가 나네요 마사리구요 약간 약간 좀 인간적인 소리라 그러나 어 이게 코일 탭이 없는데 볼륨을 한 8까지만 내리면 코일 탭 한 것 같은 소리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리면 3발 컷 볼륨으로 코일 탭을 하실수가 있는 어차피 싱글이니까 싱글인데 되게 두텁단 말입니다 네 회점이 90이라 도도를 좀 낮추면 코일 탭 한 사운드 오 좋다 Fender Gain 음 음 음 음 음 마셔리기 아이고 좋다. 진짜 좋네요. 적절한 사운드가 나네요. 진짜 적절하네요. 딱 생긴대로 그런 사운드가 딱 나네요. 확실히 중저역대가 조금 강조되어 있기는 해요. 아까 우리가 삼삼호 듣다 들으니까 삼삼호가 정말 뭐랄까 아주 유연하고 정말 범용적인 사운드라고 할 수 있고 약간 살짝 이렇게 되면서 조금 매니악하게 중저역이 추가된 사운드. 같은 반주에다 묻혀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영장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당연히 이해해 드리죠. 저희를 이해해 주십시오. 병원 선생님이 140전 67승 73패로 47.9% 2위 승률을 가지고 계시고요. 제가 292전 144승 148패로 49.3%로 1위의 승률을 달리고 있는데 정말 50% 넘기는 너무 힘드네요. 선생님이 4퍼펙트, 제가 7퍼펙트. 명음씨가 46.8%, 3퍼펙트. 교영씨가 32% 1퍼펙트. 32%야. 이제 처음으로 20%대 승률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영씨. 그렇습니다. 김기일 도루님도 또 오랜만에 전원해 주셨으니까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팔로우 바지처럼 너무 로우, 너무 원시적인 맛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포장된 아이바니즈, 팔로우 바지 이런 맛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익힌 것과 날 것의 한 중간쯤 되는 거니까 그런 맛, 짭짤하면서도 원시적인 맛, 그리고 좀 모던한 맛 타닭기? 타닭기 이 정도니까 그 뭐 김기일 도루씨가 어저께 가장 맛있는 거 드셨다니까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광장시장 6회. 알겠습니다. 투박하면서도 가성비도 좋으면서 아주 맛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 디자인적으로 좀 더 예뻐졌죠? 많이 예뻐졌죠? 이게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사운드적인 부분도 뭐 충분히 좋습니다만 확실히 아무래도 3,3,5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이큐잉의 레인지가 살짝 좁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적으로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한 주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화의 피스 아니고요. 조각할 때 이거 피스로. 피스? 그린 피스. 그니까 점수는 가격이 높을 때랑 낮을 때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그렇죠. 점수가 가격이 높을 때 91만 천원 그리고 61만 9천원. 네 소주도는 몇 대면. 짜잔. 8.0, 8.5. 저는 8.0, 9.0. 그러니까 8.5, 8.25. 그러네요. 8.5, 8.25니까. 8.25니까. 8.25. 8.25. 아니야. 8.25. 8.25. 더 해야죠. 8.325. 3.75. 8.375. 네. 뭔 짓인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높을 때 낮을 때 이런 정도의 점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가성비의 딱 그냥 그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가격은 로우입니다. 로우요. 61만 9천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면 8.5, 9.0이니까 8.75. 네. 그렇죠. 8.75.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에피폰 서브 기타로 가지고 있기에 아주 좋은 기타들이죠. 아유 서브가 아니 서브보다 훨씬 8.75 정도 높아요. 하하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서브가 8.5라면 8.75 정도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익스클루시블 리테일입니다. 아 저건 더 이쁩니다. 유니언제 기가 막힌 디자인의 또 에피폰 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타임스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께하셨습니다. 그만ians해 주십시오. 열이 부 잡아가면 이번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Door에서 뵙겠습니다. 터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앞으로 바다로 플레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